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오는 4월 1일부터 열흘 동안 임시 휴장합니다. 춘천시는 스카이워크 바닥유리 필름을 교체하고 마루 보강 작업을 위해 잠시 문을 닫는다며 임시 휴장 이후인 15일부터는 운영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하고 새로운 사진 촬영 공간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는 28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.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 바닥유리 필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.